자 그러면 우리 건강 제대로 한번 지켜봅시다 정재훈 약사와 배한호 한의사의 건강이 최고 세상 똑똑한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의료사태 터지면서 입장이 가장 난처할 것 같은 분들이 한의사분들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입장이 제일 난처했을 것 같아 그런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 건강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한호 한의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마음고생이 좀 심했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욕을 먹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의사분들이 한방 첩약 그렇죠 네 가지 조건 중에 세 번째 조건이죠 말이 어려운데 결국 이제 한약 지어먹을 때 보험 혜택을 주냐 안 주냐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그거를 절대 반대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조용히 좀 넘어가고 싶었는데 조용히 묻어서 주렁이가 담 넘어가든 넘어가야 될 시국이었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 딱 걸린 거죠 아 뭘 딱 걸려 기분 나빠야지 딱 걸렸다 아 왜 이렇게 사람이 속이 좋아 아 기분이 좀 언짢진 않습니까 아니 충분히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건입니다 아 그래요? 아 뭐야 이 사람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고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민주주의잖아요 아들분이 혹시 지금 의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도 하셨는데 아들 아직까지 애들이 작아가지고요 초등학생이라 야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어른스러워요? 아 각각의 입장이 있다 그럼요 각각의 입장이 있고 그 조율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한의사라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적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의사 수에다가 한의사를 포함시킵니다 그때는 12만 명 플러스 2만 5천 명 네 거기다 이제 포함시켜요 의사들이 근데 또 급여화 문제가 될 때는 한의사들을 의사로 또 인정하지 않는 OECD 국가 대비해서 의사 수가 많냐 적냐 적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때는 한의사를 빼고 뭔가 많다고 하는 게 좋을 때는 한의사가 들어가고 깍두기 같은 그런 존재가 되겠다 근데 그것도 이해하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야 이분은 아주 성직자네 차라리 절로 가시는 게 어때요? 성직자요 뭐 북한의 입장에 있는 거고 남한의 입장에 있는 거고 아 그럼 첩약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한의사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첩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첩약이라는 한자가 페이퍼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미 기존 한약물에서 추출을 한 보험용 한약은 이미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이제 원물로 해서 우리가 흔히 보약? 다려먹는 것은 한의원에서 비보험으로 한의사들의 어떤 주관에 따라서 적정 금액을 산정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정부 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격 결정을 한의사가 자유롭게 하던 거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사협회 내에서도 비밀이 벗겨졌어 첩약 급여화의 어떤 정부 정책에 들어가는 내부의 어떤 토론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결국 의료 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제도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의사들 내에서도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견 조율을 통해서 그냥 승복을 한 거죠 그렇게 당하고 사실 그리고 첩약을 급여화하는 게 굉장히 큰 게 아니고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기재부에서 2천억 자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10년 정도가 보류되다가 정말 오랜 거의 20년 가까인 수기 속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죠 안 돼도 크게 아쉬울 건 없으시겠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네 개인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현재는 어쨌든 대한단위세협회랑 권정심에서 공식적인 부분들은 추진을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 이익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거의 20년에 걸친 경론 끝에 낸 것이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요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생리통, 뇌졸중, 휴우중 환자분들, 안면마비 환자분들 알겠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 이분은 우리 약사님 한의사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야 어느 쪽에 저는 서로 이제 약판의 입장에서 일단 이 부분은요 저는 사실 이제 의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이해를 하는 게 이게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올바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보험을 가입을 한 국민 입장에서는 사용자니까 당연히 뭐든지 다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좋죠 예를 들면 약국에 와가지고 비아그라 같은 거 처방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거 혹시 보험으로 안 되냐 물어보시거든요 뭐든지 해주는 게 좋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한방 첩약까지 다 보험으로 커버를 해줄 정도로 재정이 튼튼하냐 이게 시범사업에서 과연 실제 확대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약간 의문이 있고 해외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점점 더 축소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 따라서는 침 놓는 거라든지 어떤 대처의학 쪽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험 재정이 어렵고 또 근거가 재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근거가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라니까 자꾸 줄어드는 추세 외국에서요? 네 정약사님 의견에 약간 또 제가 이견을 표명을 한다면 웬일로 이견이 있네 이게 이제 이를테면 지금처럼 코로나 같은 전염병과 감염병이 도는 전국에서는 국가의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흐름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원래 나가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를 6개월 거치면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게 3천 개 넘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현재 현 정권의 핵심 공략 중에 하나가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라 전 세계적인 감염병 추세에 뭔가 건강보험으로 들어가서 재정을 어쩔 수 없이 경제적 측면에서 확대해야 되고 그 측면에서 첩약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어쨌든 맞다 아무튼 방향성은 좀 공공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경제적 측면이나 보건의료 측면에서 감염병 시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결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각나서 그 한의원에 가면요 뭐 어디 이렇게 뭉쳤다고 하면 거기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부함 뜨면 젤리 같은 거 나오잖아요 젤리가 나와? 아니 걸쭉하게 이렇게 나오면 제가 30년 동안 뺐지만 젤리는 못 받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걸쭉하게 뭘 걸쭉하게 피가 나오죠 근데 그게 진짜 안 좋은 부위라서 그게 걸쭉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습식 부항이라고 하는데요 피를 빼지 않는 걸 건식 부항 피를 빼는 습식 부항이라고 하는데 피부 표면에 있는 한 0.12 정도 들어가서 피부 바로 표면에 있는 혈관을 찔러서 피를 빼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 정맥혈입니다 정맥혈? 피부에 비해서 산소 포화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죠 색깔이 좀 짙죠 색깔이 좀 짙죠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근육통이 있거나 근육이 뭉쳐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검게 나와서 정말 끈적끈적하게 나오죠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젤리는 아니다 그냥 피다 피 그게 안 좋다는 증거입니까? 진짜로? 상대적으로 사람 따라 다르지만 조금 더 끈적한 경우 그만큼 혈액순환 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죠 그냥 피에 기름이 많은 거 아니에요? 뭐 얼굴 보니까 피에도 기름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 내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저 약사님 욕에 대해서 혹시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분이시고 모르는 분이 아니라 소비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문득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둘이서 밖에서 미리 화해를 냈어요 서로를 부드럽게 하자 부딪히지 말자 장략상님이랑 저랑 사실 좀 더 부딪히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짬짬이 안 됩니다 대기실 분리시키라고 했잖아 내가 짬짬이 안 돼요 이게 최악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한방첩약을 만약에 계속 한다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도 약국에서 쌍화탕이나 갈근탕 하나만 사더라도요 뒤에 사용상의 용법, 주의사항, 부작용 다 적혀 있거든요 어떤 게 들어있고 그런 것들이 좀 과학적인 걸 갖추고 가야지 지금은 너무 모든 게 불투명해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분한테 검사만 들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분은 진짜 성격이 좋아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가 보네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죠 모든 게 비과학이야 또 들어본다 모든 게 비과학이라고 우리가 앞선 시간에 독감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와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백신을 좀 맞아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상이 헷갈리고요 증상이 헷갈리지만 독감에 걸리든 아니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든지 간에 그런 것들로 인해 중병인 그런 분들이 자꾸 병원에 늘어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의료인력 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병상도 모자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 어느 해보다도 그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는 독감 예방주사 맞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세계 최고예요 아 제일 많이 맞아요? 제일 많이 맞아요 특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거를 매년 통계를 내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84, 85% 이 정도 대한민국 정말 뭉클합니다 국가적으로 무료로 접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파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하면 분명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뛰어나거든요 미국은 한 69, 70%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한 14, 15%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젊은 층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백신 접종률이 확 떨어져요 2,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는 관련해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한 거예요 어린이 학생들까지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어린이 학생들이 먼저 이걸 맞는 이유가 생에 한 번도 이 독감 백신을 안 맞아본 그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으로 예방이 충분히 안 됩니다 두 번을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어린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미리 예약하고 가셔가지고 얼른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다 해당된다는 거군요 다 맞는 게 좋다 다 맞는 게 좋죠 근데 그중에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상이 따로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맞으실 거고 우리 한 시사님도 맞으십니까? 저분 일단은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그 이하는 유료이기 때문에 저는 무료가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침으로 한 번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14년 정도 버티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는 게 1918년 스페인 독감 때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과학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당시에도 스페인 독감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당시 계절의 유행성 인플루엔자까지 겹치면서 사망률이 높아졌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2009년도 신종플루도 기존 신종플루 바이러스의 계절성 독감이 겹치면서 그랬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유행을 할 때 한 개 정도를 방어하도록 미리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 유행하는 겁니까 독감? 보통 10월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한 3, 4월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 백신 효과가 오래 못 가서 그 비슷한 시기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백신 주사 이걸 맞는다고 해서 그게 몇십 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자체가 계속 조금씩 변하니까 그래서 매년 이맘때 사실 1년에 두 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하죠 북반구에 유행할 거 남반구에 유행할 거 정해요 근데 그게 맞출 확률이 절반밖에 안 되긴 합니다 다양한 바이러스 중에서 그 종류를 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하면 전 세계가 따라 하는 거죠 한 50% 확률인데 그래도 맞으면 조금 독감을 덜 심하게 앓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럴 때 우리 첩약 논란도 있고 이럴 때 한의학계에서 코로나19 관련된 한약 백신, 한약 치료제 이런 걸 딱 내놓아서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백신이라는 개념은 항바이러스 개념이니까 한의사가 쓸 수 없는 법적인 물론 일제시대 때 한의사인 지석영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로 백신 주사를 하신 분이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코로나19를 1월달부터 겪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90% 이상이 양방 협진 그래서 응급기의 고열 이런 것은 일종의 약약으로 하고 체력 떨어지는 부분들은 한약으로 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춰가지고 어떤 면에서 좀 확진자를 많이 줄이는데 중국 내에서는 동서협진이 일조를 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님은 근거 없는 얘기를 길게 하시네 그런 표정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게 뭐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 있지 않습니까 노란 거 그게 이제 코로나 면역력을 키우는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인도는 카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인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그래서 한 명도 없다 인도 얼마나 많은데 인도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확진자가 미국 다음이야 미국 다음이야 400만이 넘어 강황 얘기 나온 거는 3월이야 아 강황 얘기 나온 게 3월이야 3월에 이게 막 언론의 보도가 되고 우리도 강황을 먹어야 되겠다 인도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더라 몇 명밖에 안 된다더라 그때는 진짜로 보고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400만 명 넘어가지고 420만 정도까지 가면서 지금 이제 브라질을 제치고 미국 바로 다음 세계 2위거든요 하루에 9만 명씩 나와요 그렇죠 코로나에 대한 거는 너무 섣불리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맘때 뭐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이걸 이렇게 많이 다뤘고 제가 알기로는 한의학 전공하신 박사님이 또 유튜브 나와가지고 강황을 먹어야 된다고 아 한의학 박사 저도 한의학 박사지만 저는 아닙니다 한의학 박사가 다른 한의학 박사입니다 강황 먹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사과했습니까 그 사람 TV에서 지워줬더라고요 동영상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에서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도요 아까 이제 스페인 독감 말씀하셨잖아요 스페인 독감 때 이미 인도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때 천만 명 이상 천만에서 한 천 삼백만 명 정도 죽은 걸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인도가 1850만 명 사망 아 근데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백년 전이니까 천만 천 삼백만 천팔백만 다 좀 어쨌든 많이 사실 통계는 좀 부정확한데 많이 죽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 이게 이렇게 과장된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너무 이제 섣부른 주장을 표시했어요 배원장님 강황은 면역력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전세계적으로 식품을 연구해서 항암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갖고 있는 것은 강황에 있는 코큐민 성분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간단한 실험이지만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데 이것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이렇게 줄여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각 나라가 WHO 공고사항은 뭐가 있냐면 이게 백신이 개발되고 맞는 데까지는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또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 각 나라에서 해오던 좋은 습관들을 조금 많이 실천을 해라 우리는 뭐예요? 김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스 2002년도에 김치 얘기가 나오고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인도는 항상 강황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옛날부터 뭐가 좋다더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 과학이 얘기를 괜히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걸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전에 천연두 같은 거 있었잖아요 천연두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요 중국에서 사실은 한 10세기쯤에 뭐가 있었냐면 천연두가 유행을 하면 천연두에 걸린 사람 코 속에 이렇게 코 딱지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긁어내가지고 다른 사람 코에다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일종의 바이러스를 나한테 일부러 약간 주입하는 거죠 백신 느낌으로 바이러스하고 천연두가 백신 버전이죠 근데 이건 백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인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실 예방이 좀 되긴 돼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한두 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잘못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없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천연두에 걸렸을 때는 한 30%가 죽는데 이거는 한 1, 2%가 죽기 때문에 예방법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도 이게 나중에 유럽으로도 이게 들어갔어요 요즘 현대까지 이어진 게 뭐냐면 수도파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역사적인 유래는 그거예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감염된 걸 억지로 자기도 감염시켜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천년 전에 그 방법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비참하죠 천년 전에 방식을 지금 누가 쓰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부터 전래되어 왔던 어떤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게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게 따져볼 필요가 천년 전 건 몰라요 네네 알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좀 짜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인자한 연기를 잘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짜증이 참을 만큼 참을 만큼 자 그러면은 좀 달래드리는 차원에서 한의원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의원이 여전히 많은 환자로부터 인기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다고요 한의원은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에 있어서 이제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합니다 게이트키퍼요? 아플 때 그냥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리고 대개 이제 환자분들은 의사가 조금 만져주고 봐주고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대개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검사 결과 환자랑 눈높이를 맞추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엑셀 사진을 봐야 되고 혈액검사를 봐야 되니까 환자랑 눈높이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고 좀 차가운 서비스요 저는 차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차가운 서비스요 그렇죠 한의사들은 어쨌든 환자의 몸을 만지고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접촉 공간이 크죠 게다가 시술 자체가 침치료 행위가 대개 이제 주사는 의사 선생님들이 오도를 내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사를 놓잖아요 한의사들은 한의사들 본인이 대부분 다 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죠 그런 걸 조금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치료 플러스 위로 그렇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침치료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말 걸면 또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치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70대 어머님들이 저희 한의원에서 미팅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 한의원 커피를 공짜로 그냥 뺏어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약사님 표정이 기술로 자신 없으니까 다른 서비스를 너무 끼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표정입니다 약국에 오셔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그래서 한의원을 간다고 아 진짜로 한의원 가면 그렇게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하니까 얘기를 하기만 해도 낫는 것 같다 아 진짜 저도 예전에 한번 침 만난 적이 있는데 이제 침대가 있고 옆에 커튼이 쳐 있잖아요 네 서로 같이 떠들어 다 침대는 어머님들끼리 서로 모르시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듣기 민망해 죽겠어 아주 커튼은 쳐 있어서 서로 얼굴은 못 봐요 근데 서로 야 뭐 누가 뭐 대학 갔다며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그냥 커튼 침대에서 해 막 그 대화가 되시더라고요 아 이제 사랑빵 느낌이 있네 그렇죠 안에 대기실에서도 그렇고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서로 모르셔도 또 그 속에서 또 대화를 나누시기도 하고 그런 게 또 특이한 문화죠 아 최소 합병은 치료가 확실히 되겠네요 그럼요 근데 아무튼 아까 정재문 약사님이 얘기만 들어도 낫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하고요 꼭 한약까지 복용하시는 게 치료에 유리하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좋아지는 거 굉장히 비과학적인 거거든요 한약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게 꼭 들어가요 몸에서 여러 가지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합병도 없어지고 체력도 좋아해요 민낯을 드러냅니다 장사권의 모습 막판에 드러내네요 아니 되게 저 건강보험 예를 들어 안 되고만 하는 게 이른바 뭐 과학적 입증이 다 안 됐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뭔가 결정을 할 때는 그냥 한의사 단체의 의견만 가지고는 절대 그렇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공론화랑 정약사님이 미처 찾아보지 못한 논문에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음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의약품 중에서 보험에 등재가 됐던 것들도 뒤로 퇴출돼죠 사실은 몇 년 지나면서 어 이거 효과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퇴출되는 게 많거든요 퇴출이 되면 그때마다 제약회사들이 난리가 나요 하지만 사실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논란이 될 게 없거든요 퇴출이 돼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0명한테 이 약을 먹였더니 한 850명한테 효과가 있더라 이러면 이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거보다 4상 임상 1, 2, 3상에서 4상은 뭐냐 이미 시판된 약들도 후향석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 아반디아 당뇨약 같은 경우가 30년 넘게 환자분들한테 처방을 했는데 그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적은 분들이지만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그 미세한 것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그 약을 과감히 이제 공부해서 퇴출시키거나 약을 폐기하는 수순으로 가거든요 이제 그런 치밀한 어떤 현재적인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 한약이 그 기준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퇴출이 되고 하는 경우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 조금 전에 합의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약을 써서 얼마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런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의사님한테 여쭤보시는데요 한약값이 비싼 이유가 거기에 그 대화값이 들어가기 때문입니까 대마 대화 대화 아 대화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오네요 아 그렇답니다 아 그렇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원가라고 하는 산정기준이 예를 들어서 그 한약제 자체가 차지하는 그 정말 원료에 대한 단가가 있을 거고 그 원료를 어떻게 배합하느냐는 일종의 기술료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료 속에 환자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환자분들의 증상을 찾아내는 변증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기술료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달 한약 첩약이 예를 들어 한의원마다 다르지만 한 40 50 60만원 한의원별로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한의사 손이 아닌 전통 약제장에 가서 하게 되면 한 15 20만원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 20 30만원의 갭이 일종의 전문가가 하는 기술료의 어떤 차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 기술료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복용을 못 하시는 거고 또 기술료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도 하나 좀 우리 한의사분께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침을 맞을 때 양다리를 맞았어요 양다리를 걸치셨다고요? 여자 그 입속에 나오는 침을 맞았다는 거예요 에이 드러운 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한테 양다리를 두 다리를 다 이제 맞는데 맞다 보니까 양쪽이 대칭이 안 맞아 노는 위치가 똑같지 않다 침의 위치가 침의 위치가 그래서 내가 걔를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의사분이 쑥 그쪽에 하나를 또 놔주시더라고요 임중변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게 뭔가 정확히 제대로 찌는 거 맞는데 엉뚱한 데에 꽂았어도 그건 상관은 없는 건가 상관없지 상관은 있는데 한의사들이 침 치료하는 패턴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손등이 안 좋다 그럼 대칭점으로 왼쪽 발등을 놓게 돼 있습니다 반대편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건축이라 그래서 오른쪽 팔이 아프지만 오른쪽 다리를 놓기도 하고 대칭이라 그래서 오른쪽 팔이 아프지만 왼쪽 발을 놓기도 하고 그런 좀 복잡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놓는 게 뭔가 실수나 차이보다는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치료적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환자분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나 더 넣는 경우는 제가 30년 이 바닥 생활을 처음 들어보는 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저 배한우 원장님 한의사님 목격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예요 그 한의사님이 감기 걸렸을 때 그 병원에 들어가는 거 누가 봤다고 내과 내과에 들어가는 거 목격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도 할 수 있지 저도 안 좋으면 가죠 저도 뭐 정기검진하고 또 친한 가정의학과 선생님 병원에 가서 링겔도 맞고 맞은편에 피부과 선생님한테 가서 시술도 하고 이게 그래도 시술한 얼굴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도 먹고요 혹시 의사분도 한의원에 오세요? 약 처방해서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녀분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런데 유튜브에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의사가 누가 있겠냐 그러면서 악플이 한 5천 개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실제로는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다 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재훈 약사님 그리고 배안호 한의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